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유이치에서 출시한 모기잡이입니다. 모델명은 펌킨 모스큐토 킬러 YAMK300이라는 제품이구요. 디자인은 어떤지 상처를 봐도 알 수가 있구요. 제품은 지금 보시면 현재 작동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상단에 작동 스위치가 있구요. 내부에 쿨러가 보이고 뒷면에는 마이크로 핀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포트가 있구요. 바닥면은 위에서 모기가 잡혀 들어가면 모이는 방충망으로 막혀져 있는 모기 먼지통 같은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면 분리가 가능하고 안쪽에 모이가 쌓이면 청소가 용이합니다. 좀 내부에 있는 쿨러가 보이실 텐데요. 5V 제품이고 1600rpm 입니다. 쿨러 사이즈는 1212라고 쓰여있는거 봐서 120mm 쿨러로 보입니다.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장착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되구요.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로 핀을 연결을 하고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작동이 됩니다. 내부에 불이 들어와서 모기를 유인을 하고 빛 때문에 유인된 모기가 이 틈으로 들어가서 쿨러 때문에 바닥면으로 모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동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쿨러 소음이 조용한 상태에서 들었을 때는 아주 작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신경이 거스릴 정도로 엄청 크지도 않습니다. 5V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배터리 연결해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캠핑장 같은 데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고 가정집에서는 방이나 화장실 거실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